분석 작업에 첫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번째 피버 테이블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번째 예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행사 accdb 파일의 행사 일정 테이블에 특정 필드를 가져다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요. 문제에서 accdb에 특정 필드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데이터 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서 최근에 오피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피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라는 기능이 없다면 물론 시험 장소에서는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요. 업데이트를 안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실습을 하실 때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는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파일에 가셔서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라는 탭은 아니고 일반 수식 데이터 데이터를 클릭하신 다음 레거시 데이터 가족이 마법사 표시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기능은 동일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B2셀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B2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족에 가셔서 조금 전에 옵션에서 추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는 게 레거시 마법사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에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동일해요. 레거시 마법사 이용하시나 기타 원본에서 이용하시나 기능 결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가져오실 데이터는 행사점 accdb 파일을 가지고 특정 필드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행사점 accdb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안쪽에 안쪽에 행사일정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행사일정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시면 행사일정 테이블 안쪽에 필드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일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시고요. 행사 내용을 더블클릭하시고요. 인원을 더블클릭하시고 홀 이름을 더블클릭합니다. 4개의 필드 문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필드 행사일과 행사 내용과 인원과 홀 이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특별한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현재 예지에서 최근의 문제에서는 조건을 필터에 조건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필터에 조건을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4개 필드에 네 번째 있는 홀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같습니까? 라고 등호를 선택하신 다음 안쪽에 데이터들 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는 홀을 선택하시고 또는 아래쪽에 또는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루비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두 개 홀에 대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의 정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조금 전에 행사 ACCDB에 가져오신 데이터를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처음에 B2셀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B2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현재 데이터 가져오기 창에서 B2셀을 클릭하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가져올 위치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화면 오른쪽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제가 피버 테이블 필드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오른쪽 표시에 가시면 필드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고요.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행사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일을 선택하셔서 가로쪽에 갖다 놓으시는 거니까 행에다가 배치하시면 돼요. 실수로 잘못 가져왔다. 언제든지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빼실 수 있습니다. 월도 빼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행사일을 행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다는요. 행사 내용을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열이라고 배치하시고 행과 열의 교차하는 부분에다가는 몇 명인지 인원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갑에다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숫자를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구해집니다. 문제에서는 평균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을 선택하셔서 바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 인원필드에 대해서는 갑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문제의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숫자 안에서도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숫자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갑에 배치하셨던 필드에 대해서 평균 값과 그 다음 표시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배치하셨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일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사일을 배치하시면 월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에 실습하는 월의 데이터가 조금 달라 보이죠.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월에 있는 데이터 1월이나 2월이나 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문제 월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일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월별로 그룹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총합계라고 있습니다.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 눌러주시면 가로 쪽에 대해서만 합계가 표시가 되고요. 세로에 대한 데이터는 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이 총합계를 디자인 탭을 이용하지 않고요. 피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요양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만 체크하고 열의 총합계 표시를 해제하시면 동일한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원필드에 대해서는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스타일의 자세히를 클릭하셨을 때 현재 밝게 라고 되어 있으면 위쪽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중간에서 찾으시면 돼요. 현재 밝게 라고 되어 있고 열다섯 번째 회색을 먼저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색, 밝은 회색에 피버 스타일 밝게 15를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핵머리 글과 열머리 글에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열을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옵션에 줄무늬 열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 accdb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필드와 특정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실습하신 다음에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엑셀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엑셀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탭이 아니라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제시된 이미지를 봤을 때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B3세류입니다. 물론 처음에 지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수정할 수는 있으시고요. B3세를 선택하시고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똑같은 오피스 2011 버전에 따라서 저처럼 그냥 피버 테이블 클릭해서 창이 뜨기도 하지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 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에 클릭하셔서 목록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라고 선택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버전에서는 이제 피버 테이블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연결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폴더에 가셔서 1권 스프레드 시트의 이론 폴더에 가시면 문제에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주소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데이터 첫 행의 열머리 글이 포함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만들기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영역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성별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열에다가 성별을 배치하시고 그 다음 가로 부분에는 학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에다가 학년을 표시합니다. 행과 열의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출석수를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학생수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봤을 때 이름 필드를 이용해서 학생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면 성별 학년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시된 그림과 그 다음 지금 조금 뭐가 다르다 했는데 학년 다음에 반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학년 다음에 행에 가셔서 학년 안에다가 반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개요 형식으로 표시했을 때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출석수 필드는 현재 숫자를 드래그 했기 때문에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평균으로 바꾸실 거고요.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서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합계 출석수에서 마우스로 쭉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평균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누릅니다.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생수로 이름을 변경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개수 이름이 있는 이 5셀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갓필드 설정을 표시할 수 있고요. 이름에다가 학생수라고 입력합니다. 한영키 누르셔서 학생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선택합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파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연한 파랑에 스타일 밝게 9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홉 번째 찾으시면 되겠고요.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 밝게 9 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분석탑에 표시해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을 기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에 목록 단축 클릭하셔서 현재는 사랑반 그 다음에 화평반 희락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반에서 선택하시고 목록 단축 클릭하셔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셔 갖고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정렬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2학년 자비반 2학년에 가셔서 자비반에 남학생의 자료 그러면 남학생의 자료가 있는 자비반에 D23 또는 E23 둘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2-자비반 남이라고 입력합니다. 시트 이름을 수정하시고 엔터 그 다음 시트 이름을 2-자비반 남으로 하여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오른쪽에 이치하시오. 그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요.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오른쪽에다가 현재 추출하셨던 데이터 시트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을까 확인하고자 하실 때요. 더블 클릭하시면 새로운 시트가 추가가 되고 해당된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피버 테이블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 조절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비열, 시열 살짝 열 너비가 좀 달리 보여서 조절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성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에 따라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심피로 구분되어서 작성된 CSV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선택하시면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선택하실 때는 피버 테이블 클릭하셔서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 옵션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CSV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이 옵션을 체크하셔야만 정확하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가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연결 선택을 클릭하셔서 더 찾아보기 그 다음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이론 폴더에 가신 다음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구매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를 체크하시고 구분기호로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고 탭이 아닌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심표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주문일자, 물품 코드 아, 구매자는 가져오지 않네요. 구매자를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요. 물품 코드, 그 다음에 수량, 단가, 등급을 가져오겠습니다. 할부 기간 월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문제 제시된 필드만을 선택 가져올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열 가져오지 않음, 그러니까 안 가져올 것만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저희는 처음에 위치를 선택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A1셀로 표시가 되는데요. 위치에 오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2셀은 사실 필터 부분이고요. 가로와 세로가 있는 행과 열의 데이터가 교차하는 B4셀을 선택하셔서 B4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등급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주문 일자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물품 개수가 문제에 나와 있는 물품 개수, 그 다음에 수량,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코드를 가져다가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 나중에 물품 개수로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수량과 단가를 갑에다가 배치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맞게 필요한 필드를 배치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열 레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량과 단가 필드의 표시 형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량과 단가는 숫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4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신 다음 평균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 범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숫자가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숫자가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선택하시고 확인 단가에 보셨을 때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합계 단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 평균으로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을 누르셔서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물품 코드는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수 물품 코드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일단 이름을 물품 개수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물품 개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서 표시 형식에 오셔서요. 표시 형식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 다음에 숫자 다음에 건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숫자 뒤에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건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건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따로 0일 때는 꼭 0을 표시해라 라는 옵션이 문자의 문구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샵을 이용하시거나 0을 입력하시거나 하시고 건자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 확인 네 그 다음 등급은 정해온과 준해온만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가셔서 현재 모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O를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저희는 나와 있는 정해온과 준해온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여러 항목 선택을 하신 게 더 낫겠네요. 아래쪽에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해온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비해온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네 그래서 정해온과 준해온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중항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실습한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살짝 열 너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3번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피버 테이블 4번 클릭하시고 네 번째 예제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제시된 그림의 피버 테이블 위치는 B4셀 선택하셔도 되고 나중에 선택하셔도 돼요. 데이터 테이블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대출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가져오기 클릭하신 다음 화면과 같이 텍스트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로드에서요.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B4셀에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봤을 때 세미콜론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옵션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과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고객명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대출 기간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대출 상품을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출 금액을 갖다 놓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대신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세로에 해당한 데이터 합계만 표시가 되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탭에 스타일에 가셔서 현재 작성된 보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보통의 아홉 번째 연한 파랑 피버 테이블 스타일 보통 9를 선택합니다. 줄무늬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행의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빈 셀에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비어있는 셀에다가는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시고요. 네이블에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이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네이블에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셨던 이미지 확인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예제가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 것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것 심표로 구분된 csv 파일을 가져오는 것 그 다음 메모장에 작성된 텍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예제 각각 실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문제를 좀 여러 번 실습을 하셔서 해당된 데이터 메뉴를 이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예제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